안녕하세요. 나나입니다. 어떤 물건의 상세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?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사 노 를 넣으면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. 도쿠는 어디이라는 의미이고 어느 나라 또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. 그럼 연습해 볼까요? 이곳은 어디 신발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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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은 어디 신발입니까?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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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신발입니까? 어디인발입니까? 이곳은 어디etts Kind Of 여기있어 日本のカメラです。 日本のカメラです。 アメリカのパソコンです。 それではまたね。